50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 50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이온 과반수에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의 안전보장 이에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이 공표에 관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게 국회법에서 요거와 관련돼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공개 안정시설 아니에요 국가의 안전보장 그래서 여기 확실하게 딱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의장이 그 회의 공개와 관련돼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언제 안전보장을 해요 그 다음에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이 한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반수 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특히 뭐 이렇게 입시라든지 오국공채 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헌법 규정이 시험에 잘 나오죠 어디서 어떻게 변형을 하는지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헌법 조문이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의외로 기본권 규정보다는 통치구조 쪽에서 굉장히 많다 그랬죠 자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통치구조 쪽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또 중요해요 헌법 조문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차근짠 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의사공개 원칙의 의의와 적용 범위 의사공개 원칙이란 국회의 모든 회의 과정 즉 의사 그러니까 회의 과정 자체가 의사라는 거죠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왜 공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국회를 국민의 비판의 감시 하에 두기 위한 거죠 그래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일단 모두 의사공개 원칙이 적용이 돼요 본회의뿐만 아니라 소위원회까지 모두 의사공개 원칙의 내용 방청 보도 회의록의 공표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의사공개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의록의 공표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 제한이 또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본회의는 공개하는데 의장의 제의 아까 의장이 출석형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구체화시켰냐면 공개하는데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않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이거 비교 표시라고 그랬죠 재판의 비공개하고 비교를 하세요 헌법백구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서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했는데 여기서는 국가안전보장 안정질서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까지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간통죄라든지 이런 거 성적 그런 것과 관련돼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했을 때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여기보다는 좀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의 비공개 사유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서 헌법백구조는 중요한 조문이니까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와 관련돼서 국회법 제118조 사항에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은 공표돼서는 아니 되는데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결정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 제50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51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에 의하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퇴기되지 아니한다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하죠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헌법 제51조예요 그래서 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에 의하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퇴기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회기 계속의 원칙 아 이게 회기 계속의 원칙이구나 채택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 두고 있다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럼 회기 계속의 원칙이 뭐냐 회기 계속의 원칙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그럼 이거의 취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지까지 반드시 공부를 하셔요 그래야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의의 밑에 취지까지 계속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회기 계속 원칙은 회기 중에 모든 의안을 심사하여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회기에 새로이 안건을 제출하여 처음부터 심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의안 심사의 신속성과 능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회기 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언제가 예외가 되냐면 정규회 임시회 임시회 있을 때 다음 회기에서 여기서 처리가 되지 않아도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데 이때 입법기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4년 이게 임기 만료가 되면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입법기를 새로운 4년이 개시되면 여기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죠 그 얘기예요 회기 계속 원칙은 하나의 입법기 내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그 4년 효력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회기가 계속되지 않는다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이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기 불기해속의 원칙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51조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왕 salam 여왕 sales 여왕 감사합니다.